회의의 광고 중국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호를 불... 그치! 와쌔! 와쌔! 자 그럼 지금부터 회의의 광... 광 중국어 시작해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광고는 어떤 광고인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광고를 먼저 한판 보시고 광고를 보시고 나서 같이 번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광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한번 보고 광고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가 없어서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안 봤던 거에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한번만 더 조그맣게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광고인지 알겠지? 저 시험하고 안가워? 다자 차이니 차이! 저 시험하고 안가워? 네! 플레이스테이션 광고입니다 다자 차이니 차이! 저 시험하고 안가워? 하나씩 끄고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막이 중요해요 첫번째 자막 지나갔고요 세번째 자막 지나갔고요 세번째 자막 세번째 자막 세번째 자막 그리고 나레이션 세번째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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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모장은 여러분 지금 눈에 안들어오죠? 메모장을 따로 해 드릴게요. 저도 접어 드릴게요. 뭐가 많다 그치? 그래서 다 볼 수 있을까 봐야 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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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야 될까? 어 이거 잡기가 힘들다 그쵸? 잠깐만 메모장에 접어 볼게. 여기 창에 있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옮겨 보세요. 딱! 여기 딱! 자 그럼 창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옮겨 보세요. 영상 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옮겨 보세요. 전문 동시에 다자이치 파인이샤. 다자이치 파인이샤 그러면 가오쇼. 요거는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잘 번역할 수 있겠다 그쵸? 가오쇼. 가오쇼 한자 그대로 읽으면 고수. 가오쇼 시 타만. 가오쇼 시 타만. 그쵸? 더이치 다른 방법이 없죠? 고수는? 고수는 그들이다. 고수라는 표현 말고 또 좋은 표현 있나? 고수. 그들은 고수라고 하면 문맥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고수하려면 타만 시 가오쇼. 노고님이 쓴 그들은 고수는 타만 시 가오쇼. 고수랄 게 없죠. 달인도 이상하고. 실력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오쇼는 원래 고수, 달인 이런 뜻인데 광고에 고수는 그들이다 보다. 실력자는 그들이다. 실력자는 그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뭔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였다.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의 얘기가 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 그러면 가오쇼 시 타만. 실력자는 그들이었다. 괜찮죠? 실력자. 실력자는 그들이었다. 실력자는 그들이다. 실력자는 그들이었다. 가오쇼 시 타만. 약간 그들이었다의 느낌이 있지만 문맥 자체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까 만렙은 그들이었다. 근데 만렙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오쇼 시 타만. 프로. 아 프로도 좋다. 라오쇼. 프로도 좋네. 실력자는 그들이었다. 프로는 그들이다. 프로도 괜찮네요. 고티어는 그들이다. 실력자도 좋아요. 프로는 쩐지아라는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는 쩐지아라는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게요. 그리고 다음 문장. 이거는 페인 같은 느낌은 없어요. 가오쇼에는. 이거는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있는데 광고이기 때문에 비하하는 이런 페인 같은 느낌은 쓰지 않을게요. 얘는 페인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가오쇼에는 덕의 느낌은 전혀 없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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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느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사이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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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쇼. 거쇼. 가오쇼. 사이처쇼. 손수자가 들어가는 건 내 느낌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손수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어에. 예를 들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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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야 할 때. 선수. 가수네 가수야. 거쇼. 선수.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음. 사이처쇼. 이런. 이렇게 직업인데. 손이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게 손으로 하는 직업이라서 들어간 것 같지 않고. 손에 꼽게 잘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운동선수들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손에 꼽혀야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선택된 손에 꼽히는 사람. 노래도 아무나 가수가 될 수 없고. 손에 꼽혀야지 할 수 있고. 사이처쇼. 사이처쇼. Cottage muscle 안에서 worry. 가ницингBecause shoes. soul은 조금 손에 꼽혀야 사이처쇼. 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Show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처쇼 쇼. 사이처쇼. 사이처쇼. 내가 아니라 누구에요? 이게 저팡이가 내꺼야 아니라 잘 안맞아 사이사시오시오시오 그럼 해석해봐 내가 아니라 누구에요? 이거에 딱 특화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누구 내가 아니라 누구가 어.. 카레에서는 이거 다들 알아야 되니까 슈마워는 그들이다 슈마워는 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카레에서는 그들이다 내가 아니라 사이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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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세지가 중요해요 카레에서는 그들이다 내가 아니다 두개 더 남았어요? 2개 더 마오시엔저 마오시엔저는 한자 안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마오시엔 모험 저는 자 모험자 근데 우리는 모험자라는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 않죠? 모험자라고는 우리는 쓰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글로 바꾸면 모험자는 그들이다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마오시엔 사성 삼성 삼성 마오시엔저 탐험 그럼 이것도 3인칭이야 탐험가 모험가 탐험가는 그들이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감이 와요? 마오시엔저 네 마오시엔 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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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들이었다 그리고 다음 문자 이게 제일 짜증나는데 이것도 짜증나 아이칭 구실 수위 탐험은 아이칭 구실 아이칭 애정 구실 고사 수위 어디어디에 속한다 수위 아이칭 구실 수위 탐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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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 스토리 러브 스토리 애정 스토리가 이상하니까 아이 친구 역시 슈위 패터리 조금 바뀌었어요 슈위는 어디 어디에 속한다 베이 슈위 파고다 다짱 슈위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죠? 베이 슈위는 어디 어디에 속한다에요 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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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서울은 한국에 속하고 뭐 어디 어디에 귀속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친구 슈위 타만 러브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도 그들만의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는 그들만의 이야기다 이상한데 뭐 더 좋은거 없을까? 아 네 스윙프님 들어가세요 도움 없을까? 아 맞아요 우리 한석강은 홍대에 귀속되어 있죠? 졸업하려면 좀 남았어요 자 다슈위 홍대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 워슈위 니 나는 너에게 귀속되었어 워슈위 다슈위 러브 스토리도 그들만의 것이었다 아 맞아 사랑도 그들만의 것이었다 러브 스토리도 그들만의 것 짧은수록 좋으니까 러브 스토리도 그들만의 것 어우 좋아요 러브 스토리도 그들만의 것 근데 이 네 가지를 뚫고 자 마지막 여기 한번 복습해볼까? 첫 번째 문장부터 경우가 지금 새로운 문장은 concealed 문장은 안 보고 써보세요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누가 1등으로 쓰나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PS PS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어 맞아요 해석은 너무 좋구요 자 이거 중국어로도 한번 받아쓰게 해보실까요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채팅방을 온통 중국어로 물들여주세요 시작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당장 빨리 채팅방을 이제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물들여봐 있어 보이게 자 이거 주죄 즉시 즉시 니 자 이거 자 넥스트 넥스트 이거 다음번에 주죄 주인공 주인공 자 이거 주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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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유 자 이거 주죄 제 유이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아까 여러분 잘 시켰던데 해석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잘했던데 해석도 자 이거 주죄 즉시 니 다음번에 다음번에 바로 너 아 너 이상하다 당신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이 제품 신 2대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에요 신 2대 차세대 PC 원래 이거는 TV 게임인데 우리는 TV 게임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PC 게임이라고 하지 우리 뭐라고 하더라 오락기 이렇게 하지 않잖아 오락기 이렇게 하지 않고 아 콘솔 게임이라고 해요 콘솔 게임이라고 해요 비디오 게임 아 좀 다르네 콘솔 비디오 게임 중국은 이렇게 쓰네요 디엔시 요시주지 이게 중국식으로 얘기하는 콘솔 비디오 게임이라고 쓰나봐요 이게 PS 콘솔 게임 비디오 게임하고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 콘솔도 PC 일종이 맞아 맞아 근데 TV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긴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은 중국어로 쓰지 않고 그냥 PS 비디오 게임은 TV 연결하는게 다 말하는거고 이건 콘솔이라고 해야지 맞는거에요 아 진짜 안참다 오락시 게임도 비디오 게임이에요 그럼 얘는 콘솔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까탈스럽게 까탈스럽게 구네 시니 하우 시니 자 마지막 이 제품은 오빠 재믹스 내가 아는척하면 일이 커져 재믹스 나 모르는걸로 할게 재믹스가 뭐야 재믹스 오늘 방송 재믹스 신 신 신 신 신 신이딸이딸시 신이딸이딸시 요시주지 이렇게 쓰면 이게 차세대 콘솔게임 bps 라고 쓰면 되고요 재밌어 하늘색 그래도 잘 사는 애들만 입고 그랬어 신이딸 신이딸이딸시 요시주지 로미가맨이 얘기하는 아타니처럼 나는 정말 레알 내 모든 것을 걸고 난 진짜 이거 처음 듣는다 진짜로 진짜로 처음 듣는다 정말 자 마지막 쭉 여기 처음부터 쭉 보시면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의 광중국어 광토익을 이기는 그날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틀어줄까? 하하하하 합치 나라 이게 마우스의 그냥 조그맣게 봐야겠다 이대로 보세요 내가 어디 좀 들어가 있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핳하 내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 있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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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읽어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수수 탐은 실력자도 그들이었고 사이처수수 탐은 카레에서도 그들이었고 마우시엔저 예시 탐은 탐왕가도 그들이었다. 아이친구수 수위 탐은 러브스토리도 그들만의 이야기였죠. 시야 이거 주제 조심히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이 다이 뎀시 요시 주지 사실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포로 놀러오세요. 요 느낌입니다. 전 벌써 주인공이 되었네요. 근데 안하잖아 맨날 에이핑크 노래만 듣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시야 이거 주제 되게 좋은 단어 많이 있어요. 여기 짧은 문장이긴 한데요. 시야 뭐 수위 같은 패턴이라던가 시야 수위 같은 패턴이라던가 굉장히 좋은 패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는 걸로 하고 이게 보니까 이것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이건 들어가야되고 이것도 들어가야되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그 현지점이 재량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방송이 흥했는지 안 흥했는지 오늘 방송이 팝오더 스타일인지 광중국어가 흥했는지 망했는지를 보려면 내일 모레쯤 팝오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영상이 있으면 이게 괜찮은거고 그리고 없으면 다음주에 또 다른 컨텐츠 도전하는거고 다음주에 또 다른 컨텐츠 도전하는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예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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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그리고 후퇴근 시간에 친절하게 얘기해봅시다.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배인님한테서 향기가 나요. 이슬. 난 이슬향이다. 요즘 청포도맛을 지겨 먹어서 청포도향이다. 누나에게 청포도향이 강하게 나. 결혼은 슬기 선생님이랑 하고 사랑은 나랑 해? 되게 이기적이다. 진짜 이기적이네? 방금 슬기 선생님이 나랑 바툰 터치하고 지나갔는데 결혼은 그분이라고 사랑은 나랑 할거야? 진짜 이기적이네? 배인은 내 스타일이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쫀 장애아님은 다른 방송에서도 다 워더차이 워더차이 하던데요? 어제 중국인이 라오스지라고 하던데 아까 베테랑같은 느낌이에요. 라오스지 다이따 워 라고 많이 써요. 라오스지 다이따 워 라오스지 베테랑이시여 나를 데리고 가주소서 라오스지 다이따 워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다 잃을거에요. 슬기 선생님한테 라오스지 약간 유행 지났는데 한 3,4개월 지났는데 근데 요새 YY 방송하면 라오스지 굉장히 많아 배인은 내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정말 왜 우리 방에서 블랙인지 알거같아 쓰는 모든 채팅이 다 나랑 안맞아 모든 채팅이 여태까지 중국어를 꽤 잘한다 잘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지? 약간 꼴베기 싫은 느낌 있잖아 꼴베기 싫은 느낌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매니저가 아니니까 그냥 함께 가는것으로 하고 우리는 목요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만 이렇게 안친하게 지내는걸로 해 이렇게 우리는 10시부터 11시까지 진짜 안친하게 앞으로 파보다에서만 소통하는걸로 나쁘지않죠? YC님 YCH님 음 그렇게 해야될거 같아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되게 어색하게 친해자 깡깡깡깡하게 친해지지말고 꼴베기 싫은 느낌이 있잖아 그 뭐는 느낌이야 그게 너님 조순이야 숏어스 그거 이렇게 반말하지말고 2014 부추고보니까 2014년부터 아프리카를 시작한거 같은데 그때 되게 어렸던거 같은데 그 당시 지금 중학생쯤 됐어요? 이제? 이제 고등학생 됐나? 그때는 중학생이었을거 같아 2014년도에는 지금 2016년도 했으니까 이제 페인은 키가 페인은 키가 작아 페인은 키가 159밖에 안돼요 이미 오지요 이미 오지요 이미 오지요 그리고 원래는 흰신고 다니는데 파보다에는 서서수입 서펴야 되니까 그 다만 신고 있어가지고 지금 땅에 딱 붙어있어요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없는 상태 샤싱치지요 빠바 아빠는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추면 안되고 빠빠 습자팔팔을 쓰거나 아니면 짜이짨을 쓰시거나 그리고 샤싱은 안되고 샤싱 샤싱 다음 번 여기서 해야 돼요 다음 시 라는 표현은 없어요 샤싱 라고 쓰시면 되고요 음 아빠 강제기가 하우하우 샤싱 다시 쓰면 돼요 우리 부사님 잘하고 있는거에요 샤싱 싱치 르 지에 빠이빠이 다시 쓰시면 돼요 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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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우 아까 슬기 샘도 끝난거 같으시면서 아 정말 아프리카티비 나중에 페이님하고 같이 한번 봐야겠어요 아프리카티비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티비 이제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저도 안 늘어요 저도 저도 안 늘어요 우미경배님 어른이 좀 참을게요 미안해요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가끔 클레임으로 들어오고 그러나 봐 그래서 파고다티비에서 제가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네 로미경배님이 한번만 참아주세요 미안해요 어그로드를 출연은 언제나 당황스럽지 요새는 참신한 어그로드를 또 많아 2년이나 배워야지 만렙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패팅하는 건데 뭐 이런 걸로 화내잖아 그리고 맞아 금치고 사용은 로미경배님이 단양 위등이잖아 금치고로 치면 로미경배님이 뭐 누구한테 화내고 그럴 일정은 아니지 토니님 토니님꺼 영상 오늘은 안되고 우리 일요일날 봐야되죠? 제가 제가 놓친거 아니고 오늘 원래 없는거죠? 서있네 아 낮잠 들어서 오늘 망상이 없네요 일요일날 다같이 저희 방송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페인의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 봐요 영상은 왠지 토니님 영상은 여기서 보여주면 좀 아까운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파고다에서 할 때는 우리 방송에서 할 때 보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꼭 챙겨봐야지 저번에 USB 안가져봤어 수고하셨어요 우리 남은 시간동안 뭐해? 끝말잇기라도 할까? 네 기다렸다가 일요일날 더 재밌게 봐요 우리 이번에 그거거든 양수어에서 자전거 빌려 타는거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애트랑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가에 고마워요 시신이도 쓰고 시신치죠 수위 파고다 그렇다면 여기 여기 수위 파고다 수위 파고다 시신이 치죠 수위 파고다 웃으면 되고요 154번째 펜가에 고맙습니다 야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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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우 아우 신구 신구 하산성어 고? 아니 너 좀 고 너 너 그냥 혼자 좀 고 했으면 좋겠어 우리 방송이었으면 바로 너 도출했을텐데 내가 지금 막 한이 참고 있어 한이 참고 있어 고 제발 제발 고 제발 재오지우니 재오 지우니 채금이라고 져요 아니에요 뭐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시나 보죠 짜잔! 너는 먹을 거 있지? 이거는 약간 쌍쩍 맛이 나나봐 짜잔! 짜쇼샤머! 짜쇼샤머! 이거는 빨리끄라사르 건데 에그타르트는 중국어로 음...짓단도 딴다 딴다 성적하기만 좀 부탁합니다 딴다! 잘 먹을 때 빨리 딴다 딴다! 근데 딴다 성적하기만 좀 해주세요 카르트 딴다 다니까 딴다 짓단도 딴 다는 다다 음... 요기 띵띵띵띵띵띵띵 맞아 designers 넛 spookyทichtig 타는거 봐 path 다 doomed 이빵띵띵띵띵 скор mujrr Tech 여기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모를때는 미앤빵 딴타가 돼요? 딴타? 음, 타짠가? 나는 왜 나를 기억하지? 모를때는? 몰라, 모를때는 미앤빵 모르면 빵이 뭐 마카롱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한국어로도 상하라고 나와요? 딴닭 딴닭, 적었어요? 보이딘 칸트날, 배영어, 시영쩨어, 뇨날 음, 바나나마 구니까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이 바나나마 구인데 보형보형 모르면 미앤빠오예요? 모르면 미앤빠오 외래여기 때문에 외래여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쓰고 그럴 거예요 모르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몇 번째는 면이 두 번째는 이 면이 한付 Crazy 이거 이거 음, 맛있어 이거ito 还是 43 안전 안전 그uated 그죠? 네 좀 느끼해 요디알 요리 나머지는 내일 민비엔 내일 먹어야겠다 조금 맛있게 맛있는데 하우치시하우치 요디알 요리 그리고 워이오 진짜 마울러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음식을 맛없게 찌끔찌끔 간만 본다고 그래서 엄마가 진짜 싫어해 항상 항상 밥을 해주면 끝에 한 세 숟가락을 꼭 남겨요 엄마가 진짜 싫어해 근데 정말 도저히 못 먹겠어 그걸 먹으면 그걸 먹으면 뭔가 지는 느낌 이런게 아니라 정말 도저히 웬만하면 먹고싶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가끔 저는 막 되게 일대일로 과외 같은거 할 때 있어요 대표님들 회사의 대표님들 일대일 과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서언니가 점심때 가면 선생님이라고 뭘 이렇게 차려줘 식사하면서 수업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너무 싫어 그래서 차라리 새벽에 아침에 낮지 가끔 낮에 이렇게 수업하러 가면 그 수업하는 것보다 남기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수업하는지도 모르겠는거에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김밥 한 줄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키가 안 컸나봐 김밥 한 줄 다 못 먹거든 그런거 남기니까 엄마가 살이 찌는거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살이 많이 졌어 저는 시식코너 정도에서 먹으면 딱 양이 딱 맞아요 먹을 음식을 잘 하여튼 약간 복랑하게 먹어 그래서 어른들이 다 싫어해 엄마도 싫어하고 외할머니도 진짜 싫어하고 같이 밥먹으면 복나간다고 그래서 걱정해요 남의 짐에서 김치에 면 반줄 정도 먹는 것 같아 그쵸 이거 남기면 미안해가지고 막 커지 커지한 그 느낌 너무 싫어 진짜 탄이는 정말 잘 먹더라 탄이는 진짜 잘 먹더라 살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잘 먹더라 나 숙제 잘했다 이제 숙제 끝났다 나 집에 갈래 랑어 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영상 보는 것보다 그냥 광고 한 개 보는 게 딱 시간은 괜찮다 그쵸 광고 한 개 딱 보면 시간이 딱 끝나네 응 응 원래 저 50분结束嘛 차 2분 중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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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게 뭐라고 그랬는데 나 그만 할 것 같아 나 너무 제가 10번理解해 제가 10번理解다 나 나중에 나 갈 테야 할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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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옷 되게 차려입고 왔다 이렇게 나 옷 되게 차려입고 왔어 학원에 잘생긴 사람도 없는데 안녕 쪼쪼 일요일에 만나요 바바로 쩔 럭 쩔 럭쩔 럭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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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끄더라 종이형 안녕